크리천 사유리 비혼모가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라 여행 에세이 도끼나와 코코로 작가 사유리 미녀들의 수다 사유리 4차원을 뛰어넘어 5차원 세계 사유리 봉골레 타는 여자 엽기적인 그녀 남편이 폭력을 휘두름으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임신 8개월 아기는 건강합니다 빨간머리 그녀 화장실 똥녀 물을 좋아하는 그녀 돌솥 뚜껑놀이 철학놀이 나는 쓰레기인가 내 사랑 최욱만 안아조놀이 콧구녕 빨대놀이 바나나 드실껴 가스 폭탄 냄새놀이 나 혼자 그네 탈껴 펠리칸 아가리놀이 막춤선생 사유리 비 땀 범벅 사유리 소변놀이 엽기적인 그녀 나 혼자 먹을껴 스모 선수 사유리 사유리는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국내 최초 난자 공개방송 방송인 사유리가 11월 16일 언론을 통해 비혼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유리가 지난 2017년 방송에서 난자를 냉동 보관하고 있다라고 밝힌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방송 최초 사유리의 냉동 난자 대공개 맞아요 올해 2월 냉동 난자 시술을 받은 사유리 사유리 절친 이지혜와 난자 냉동 보관 깜짝 고백 2017년 6월 23일 사유리님 난자는 27번 탱크에 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왔다 후지타 사유리 사유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난자 사유리 왈 아빠 데리고 올게 사유리 난자 사진 2017년 3월 8일 동결 냉동 난자 급증 이후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미우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 26곳에서 약 4,500개 냉동 난자가 보관 중이다 특히 한 병원은 지난 5년 동안 냉동 난자 보관 건수가 5배 증가했다 당시 사유리는 결혼을 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아니다 썸 타고 연애하고 손잡고 뽀뽀하고 결혼까지 가는 게 너무 길다라고 답했다 방송에서 사유리는 냉동적인 본인의 난자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영하 180도에서 잘 보관 중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사유리는 여자냐 남자냐 라고 물었고 의사는 구분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유리는 난자 동결 보관소 탐방에 나섰고 다른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본인의 난자에 엄마가 왔다 아기야 조금만 더 자고 있어 아빠 빨리 데리고 올게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사유리 자발적 비혼모 앞으로 아들 위해 살 것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사유리가 자신의 sns에 직접 신경을 밝혔습니다 사유리는 11월 16일 비혼모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kbs 보도가 나온 뒤 자신의 sns에 만삭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내 위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권도 공론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사유리 축하 메시지 이상민 축하야라고 축하를 건넸고 장영란 어머 축하야라며 박수모양 이모티콘을 댓글로 남겼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오늘도 마음 짜르르하게 감동하고 갑니다 그 모습보다 아름다워요 라고 말했다 샘 해밍턴, 체리나, 양미라, 송은희 등 동료 연예인들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 재밌을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나 얘기해 너무 아름답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안혜경, 김지혜 등도 대단하고 멋지다며 응원글을 남겼습니다 게시기를 본 누리꾼들도 아이를 위한 어렵고 대단한 결정을 응원합니다 대단하고 멋져요, 행복하세요, 아이와 행복하게 사세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날 KBS는 사유리가 11월 4일 오전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위원인 그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이름 모를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유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10월 한국의 한 산부인과 진료 당시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때를 떠올리며 의사가 자연 임신이 어려운데다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며 눈앞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것이고 시기를 놓치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진다고 했다며 아기를 낳길 원했지만 출산만을 위해 급하게 결혼할 사람을 찾거나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하기도 싫었기에 고심 끝에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비혼모가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해요 위 사진은 사유리가 업로드한 사유리 인스타 내용에 대한 댓글입니다 사유리는 인사를 통해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으며 비혼모로 출산하게 된 사유리는 아들에 대해 축복해달라는 말을 남기며 네티즌들과 소통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았다면서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남기며 아들을 향한 사유리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인해 사유리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은 앞으로 사유리와 아들이 함께하는 방송 활동 또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리 그녀는 누구인가 이름 후지타 사유리 출생 1979년 10월 13일 41세 고향 도쿄도 시부야구 학력 일본 기독교 여자대학 졸업 종교 기독교 일본 기독교 인구는 약 1,2%에 불과합니다 신체 164cm 51.7kg 5형 가족 아버지 후지타 토우루 어머니 후지타 카즈코 오빠 후지타 누리아끼 아들 2020년 11월 4일생 크리스찬 튜브도 사유리님의 귀여운 아들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꼭 축복받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영상은 예수 믿고 자기주의 땅으로 인해 게다를 부 fl possible 예수 믿고 기 curtains 예수 믿고 마amıـ orders